여기는 남대문중학교 사거리쪽이구요. 왼쪽이 강문대에 직진하면 장위사거리, 오른쪽은 미아사거리이구요. 여기가 우리랜더사우나 24시가 있구요. 철거장면을 철거지역을 좀 임장해 보겠습니다. 철거가 끝났네요. 여기가 우리랜더사우나구요. 철거장면을 백성듀지역에 이어줍니다. 상위로 49 yht로 계집니다. 이쪽이 덜고지역 쪽입니다. 왼쪽이 덜고지역이고요. 여기 사거리 쪽이 덜고지역 137 133 엄청나게 엄청납니다. 저기 장리누타워 덜고지역 쪽입니다. 엄청 대단지입니다. 이쪽은 아직 철거가 덜 끝났네요. 건물이 아직 철거가 덜 됐고요. 여기가 장미시장 쪽인데요. 14구요 방 2개 다가구 헤르치 가능 반지역 전세 8500원. 10평 지촌 전세 5000원. 단풍 봐봐. 왼쪽은 철거중이고요. 이쪽은 아직 철거가 아닙니다. 장월로 11일길.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는가 본데요. 우이천 쪽입니다. 여기가 서울 장리이초네요. 장리이초 부근이네요. 성북구 장리이초네요. 이쪽에서 철거하네요. 장미 전통시장. 장미 전통시장을 지나서 성북구 장북에서는 아우. 장위는 장미는 시장입니다. 장미가 굉장히 심지usting합니다. 왼쪽은 단청입니다. 장미는 오륜 뒤 다시 풀렸습니다. 이게 철거 간이 grandeselli니라를 Hold. 왼쪽이 장이초구요 저쪽이 우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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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쪽 우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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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교회 같은데 이쪽이 사랑제일교회 쪽 같아요 청교도 영성 훈련원 저쪽이 우이천 쪽이고요 저쪽이 사랑제일교회 쪽이 거 같아요 뭐かな 이승로 즉각 사퇴하라 여기가 사랑제일교회 쪽이 있고 인가보네요 인기를 체포하라 저쪽이 설거지역 저쪽이 설거지역 저쪽이 설거지역 장위 19역 저쪽이 남대문중합교회 쪽같아요 남대문중합교회 이쪽이 사랑제일교회 쪽이고요 직진하면은 청양리역 외국어대 왼쪽이 석계역이고 오른쪽이 월베역 석계역 쪽이 석계역 쪽이고 이쪽이 여기가 돌고지역 사거리 사거리고 여기가 돌고지역 여기가 돌고지역 저쪽이 남대문중합교 쪽이고요 지금 석계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석계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철거한지 꽤 오래 됐네요 저쪽이 남대문중합교 쪽이고 여기가 장위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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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사거리